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요즘 경찰들이 경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시민이 두들겨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만 했었다 계속 지켜만 봤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눈치만 보다 보니까 말이죠 경찰이 재활일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국회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민이 맡고 있는데 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무서워서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은 여러분 요즘 언론에 일부 언론인데 일부 언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 크게 나오고 있는 충청도에 있는 유성기업이라는 노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유성기업 노조인데요 사건 발단이 이렇습니다 사장실 부사장실 방에 상무를 가둬놓고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원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습니다 코뼈 말을 못할 정도로 얻어맞아서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얻어맞았는데 문제는 경찰들이 출동하고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범인인데도 표표히 범인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체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경찰 서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요 노조원들은 1분 정도 때렸다 이런 진단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버린 겁니다 밖에서 임원을 폭행하는 현장을 녹음했던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적어도 8분 내지는 10분 동안 때렸다 아니 더 오래 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원들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임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가지 부러지고 돼지는 거야 아이 죽여 그냥 협박 아닙니까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리다가 구호를 제창하기도 합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피 흘려가 피가 헝건히 있는 그 임원한테 다시 또 이 XXX야 피나니까 아프냐 뭐 하면서 또 때립니다 이거를 밖에 다 들리고 녹음까지 있는데도 경찰들은 단순히 잠시 때렸다 우발적으로 생겼다는데 이게 우발적인 겁니까? 이렇게 사람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막 피 흘리는 듯 때리고 또 노래 부르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겁니다 자 이분들이 욕설 퍼붓고 노동가를 부르고 할 때 경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경찰을 향해서 1분 노조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딜 들어봐 짭새가 경찰에 대한 비하 발언이 짭새 아닙니까 짭새 짭새만 들으면 뭐 흥분하는 경찰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감히 경찰이 어딜 들어와? 그러니까 민노총 노조원들 중에는 보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경찰이 있건 없건 때리고 그 다음에 상황 끝난 뒤에도 그냥 우발적으로 때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혈행범을 체포하지도 않고 이걸 보면 이거는 노조가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도 저는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사건에서는 누가 한 대 맞았다는 것 때문에 전국이 SNS가 난리가 나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흥분하는 사건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국가가 되려면 이수역에서 맞든 어디서 맞든 사람이 어디 터지고 전체 12주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3주만 돼도 구속인데 그런데 12주인데 그런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터졌는데 문제는 이걸 담당해야 할 경찰청장 민감용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아무것도 모르겠고 가만히 침묵 그런데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시기인데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누가 페트병에 불 던져서 던진 거예요 저도 이건 참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터지자마자 바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장은 사람에게 귀천이 있는 겁니까? 아니 12주 전체 12주에 나을 정도 죽도록 맞은 사람은 맞아도 되고 어떤 분은 물론 그런 일이 이랬으면 안 되겠지만 다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장 차에 화해복을 던진 건 제가 보다 잘못인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사과를 합니까? 먼저 욕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런 시민도 보호 못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호가 되는데도 그렇죠 거의 입 씻고 있다가 8일이 지났어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자유문따에서 항의하니까 경찰 지시 내리고 앞으로 이런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 경찰이 엄단하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되게 답답한 게 말이죠 이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으면 아버지가 맞았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절박함 화남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화나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니 장관차에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사고하고 말이죠 우리는 뭐 노비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지금 신분 귀천이 분명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청와대 위에 김정은 있고 김정은 위에 민노총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최순실 이야기하고 실세다 그랬지만 이거 지금 주문면 민노총이 실세다 그리고 경찰들이 얼마나 민감한 조직입니까? 경찰도 솔직히 내가 불쌍한 게 현장 출종했는데 보니까 민노총인 겁니다 민노총이다 청와대하고 비슷한 편이다 촛불 세력에 주도한 민노총 그러니까 안 나서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언론에 몇 대 맞고 알지 그러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열받는 건 이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법 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지시할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야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한심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영업자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장관에 전화를 했다고 체코 갔습니다 체코도 제대로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기름 열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고 지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장관 보고를 받아서 대책을 국민한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김부겸 장관도 이 무책임하게 지시를 했다 이것도 민노총 폭행에서인지 8일 만이고 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도 시위하고 청완자 앞에서도 시위하고 대금까지 갔습니다 대금까지 대금까지 가서 시위하고 그렇게만 무법자처럼 행동해도 보고만 있다가 이거 터져가지고 언론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니까 대책을 지시한다 근데 지시한다고 경찰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민노총 무서운데 못 듣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준비를 한번 제가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올리고 얘기해 볼 것 같은데 이게 노무현 때입니다 이게 최근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말이죠 농민 시위가 있었는데 뭐 지금 경찰들 보면 방패로 막 찍고요 그 다음에 곤봉 들었죠 곤봉 곤봉을 들고 지금 시위대를 진압을 합니다 나머지 사진들이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말이죠 얼굴에 피 묻힌 사진들 막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들이 무슨 시위대가 원수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국가가 존속 되려면 누군가는 특히 경찰은 공권력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권력이 민노총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민노총을 막다가 소송을 당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그런데 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줍니까? 아니죠 게다가 백남기 농민 사건 이런 거 시위를 막았던 경찰들이 불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송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도 내야 되고 또 승진도 안 되고 차라리 무능하다고 욕먹는 게 낫다 내가 왜 나서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영국에 제가 1년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영국 경찰은요 진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폭력으로 장악하면요 몽둥이로 몽둥이로 미국은 다 할 겁니다 미국은 현역 의원도 수갑 쳐와 버립니다 수갑 쳐와 버립니다 왜냐 일단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폭력은 물론 이제 노조원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겠지만 때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전체 12주를 때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경찰은 방관만 했다 그리고 지금 경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게 많을 겁니다 아마 특별 감찰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이런 정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벌어졌는데 경찰 간부가 자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찰대 이기입니다 아주 높은 간부가 기자위원을 하고 항명을 했습니다 왜 자 이분이 백남기 사망사건 때문에 성진에서 배제됐다 나 이제 다 고백할 테니까 국정조사해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방청장 다음으로 높은 이분이 경무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정치적 판단이 자유했다면서 항명을 했다 기자위원을 열고 이분 이름이 송무빈인데 정말 경찰 조직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자료를 바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미국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사진을 좀 올릴 텐데 지금 인터넷에 제가 급하게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장면인데 이게 폴리스라인 넘어갔다고 체포하는데 폴리스라인을 넘어갔다고 체포하는데 보십시오 손목을 보십시오 손목 손목을 보면 묶어버렸어요 좀 해버렸어요 폴리스라인 넘어갔다고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체포가 됐는데요 백악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테에레즈 미 연방 하원의원 이분은 다른 분인데 관련해서 같이 체포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현역 의원 재합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재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 민주주의입니다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민도총은 우승한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보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SNS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뭐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젊은 애가 때리고 이런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저거 뭐 잡아라 또 심지어는 PC방 이런 데서 잔혹하게 칼난작을 분노하는데 이거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민도총은 민도총은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만 잘못해도 전부가 국민들이 경찰을 비판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어쨌든 장관이 나서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김부겸 장관은 실망입니다 저도 같이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해보고 하는데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지금 장관 되더니 눈치보는 겁니까 게다가 김부겸 장령이다 대권후보까지 거른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권후보이기도 하지만 제거 순위에서 네번째 네번째 안 이 누구죠 다음에 안이 박 박 김 그러니까 안이재명은 날라갔고 물론 0.5%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날라가는 중이고 박원순은 날라갈 예정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고 김부겸 김부겸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해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 공공적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임종석과 김경석 빼고는 다 쳐낼 거다 물론 이건 그 사람의 상상력으로 한 말이겠지만 김부겸 장관 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제거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심기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김부겸 장관이 한때 기차타고 잘했다고 의인처럼 본인은 의인 되고 국민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유성겸 노조에게 폭행당한 간부 지금 이게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서 이게 간신히 199급대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건데 옷이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보시면 옷이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12주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보면 녹음에 나와 있습니다 때리고 또 노래 부르다가 또 때리고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지만 정말 진짜 이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던데 경찰 한 천여 명이 있는데 100명이 뭐라고 해도 못 당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백남기 사건 때문에 지금 경찰 간부가 조사받고 말이죠 처벌받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나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최선 아무리 법원도 판사 중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좌판도 있고 구판도 있고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립하는 이런 기본적인 공권력을 살았어야 하는데 이번에 판결 한번 보십시오 기억할지 모르지만 경찰청 현관에 민도총 시위대가 몰려가서 투샷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무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위대들이 겁나겠습니까 경찰청 앞에서 이렇게 막 해도 무죄인데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판결들은 시위대의 불법 행동 자체를 면접을 주는 겁니다 아 하니 되더라 경찰은 했더니 내가 소송당하더라 아니 이 시위가 뭐 예컨대 태극기 세력의 시위든 또는 뭐 좌파 무슨 민도총의 시위든 간에 시위를 막는 이유는 합법적인 시위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컨대 태극기 집회를 여기서 한다 예정하고 신고하고 그 코스트로 가면 그건 뭐 인정 근데 불법으로 변질되고 이렇게 막 사람을 패고 하면 그거는 제압을 해야죠 그게 경찰 아닙니까 근데 해보니까 불법을 갖다가 체포해도 무죄로 무죄 나오고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 백랑귀처럼 문제 생기면 승진을 거냐고 구속당해서 조사받고 손해배상도 합니다 네 손해배상까지 태극기 나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무슨 경찰이 우리 적입니까 과거에 경찰이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돈도 받고 내물도 고문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그런 경찰입니까 요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관들은 골프 접대받고 완전 개판 5분 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관입니다 수사관 검찰의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나온 6급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그 업계에서는 부들부들 떱니다 검사보다 더 무서운게 수사관입니다 현장을 더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경찰에서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경찰청 중에서도 특수수사과 제일 센데로 가서 정보 좀 줘봐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라는 하라는 안전질서 유지는 안하고 돈이 핀 뜯고 골프 치고 손을 놓고 아이고 이 사람은 들어보니까 셀프 인사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을 다른 부처에 5급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걸 이야기 듣고 무슨 말입니다 제 형식이야 지금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전으로 취소했다는데 이분들이 다들 권력만 잡으면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실망하죠 등을 돌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지율은 48% 더 떨어져야 됩니다 저들은 이런 조사를 못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적당히 하는데 이거 사태만큼은 이번에 유성기업 노조 이 사태만큼은 이건 이 정도면 진짜 누가 없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눈치 보고 경찰청 하시오 이거는 관련 경찰이 책임자가 징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감히 민노총을 이게 지금 망조죠 망조 망조 망조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망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 지침이 생겼다는데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은 문제 삼지 말라 민사소송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찰은 소송도 하지 말고 소송 당하면 돈 내놔야 되고 무서워서 맞겠습니까 반면에 말이죠 태극기 집회 때 3월 1일 3월 10일이죠 태극기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사망사고가 4건이나 일어났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또 경찰이 말이죠 다 또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돈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 사건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그러니까 민노총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국자들은 없습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 중에 귀족이고 청와대가 너무 무슨 부채의식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때 니들 도와주는 거 알겠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끌려다니니 말로만 말은 잘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그때 기사 꽤 됐는데 그때 뭐 이해찬 대표도 민노총이 너무 심하다 뭐 이낙연 총리도 뭐 어떻다 뭐 임종석도 뭐 약자가 아니다 말로만 말로만 실제로 현장은 이렇게 개판 태고 자기들이 무슨 개선장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심각해졌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일도 나와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이렇게 저희가 방송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 화나죠 진짜 태극기집회 때 정말 돌아가신 우리 애국지사분들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때 관련해서 탁 또 배상까지 해주는데 지금 민노총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봐주고 말이죠 제대로 된 진압을 하는 경우에는 백남기 사건처럼 관명경찰들이 말이죠 네 처벌받고 게다가 또 백남기 사건은 배상까지다 국가가 다 해줬다고 합니다 참 이거 민노총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름을 바꿀판입니다 대한민노총으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구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시내 안수가 천만 백만 가야됩니다 또 자유형 땅 오른소리도 시청 부탁드리구요 오른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